언니 그거 있어요. 수은 언니 혹시 앞머리 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어? 잠깐만요. 앞머리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있었다, 없었다? 아니,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조금만 내가지고 한 이 정도만 내서 어? 이미 냈네요. 이게... 엄지 어디 갔다 왔어? 앞머리용 가발은 아닌데... 뭔데? 원래 이게 약간, 보안용 그거 있어서 되게 신기해서 사거든요? 아, 샀어? 아니, 방금 뜯었어요. 뜯은 것도 방금 뜯었는데 이게 뭔가 앞머리 피스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 이거 앞머리 피스가 아니라 그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대보는 거랑 너무 달라, 실제랑. 제가 한번 먼저 대볼까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냐면... 네? 첫 핏이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데? 그래? 되게 이상한데? 어, 엄지 앞머리 쓰랑... 앞머리 안 보여. 언니도 근데 숱이 많이 없어지긴 했구나, 예전보다. 네, 나 일말이 엄청 많았잖아. 뭐 끼는 거야? 응. 으음. 야, 내가 제일 잘 어울린다, 야. 으흥, 으하, hu흥, 으하, 흥, 아, 허. 윅지인데요? 어헣, 나. 나. 앵그리 버티 주고 다奴. 앵그리 버 depreci지다! 맨날 앵그리 버디래 ! 워치 맨날 벌써 앤드디 meats Anh Yes, yo. 버디바 안났어. 왜 그러지? 왜 그러이래 ? 이 친구 같지 않아요? 아 얘가 밤이야? 이름이? 이름이 밤이에요 아 잠시만요 진짜 밤같이 생겼다는데 약간 성격이 불같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건 너랑 비슷한 것 같다 과격한 영혼도 언니로 좀 그냥 다 나라고 해 멤버들 회전의 58분이야 이제 와야겠다 멤버들은 다들 약속시간이 좀 늦는데? 이거 지금 무슨 안되겠는데? 아 지금 몇 시야 이게 아 내 배꼽시간이 다 됐네 이게 지금 몇 시지? 아 진짜 지금 전화를 한 번 해볼게요 어 쉬워쉬 저기요 어 지금 몇 시일까요? 야 아니 나 걸려있는데 아깝게 못하셔보셔야 아 현실이 안 걸려있어서 지금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니 잠깐 브이 켜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뒤에 브이 켜지게? 아 그리고 유주 언니 지금 같이 있어요 나 좀 심했죠 어 같이 가야지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거에요? 어 유주언니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유주 손잡고 와봐 양탄자 가지고 아니 유주한테 업어달라고 해봐 뛰어와 봐요 한번 어 유주언니 업혀서 갈까? 네 너 양탄자를 경험할 수 있어 유주 손잡고 뛰면 그렇게 무서울게 없다던데 그러면은 수레 너가 타고 유주가 끌고 뛰어 뛰는거야 수레 수레 제가 경험.. 유경험자거든요 아 알지 굉장한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만 너가 나를 끌고 가래 아 뭐라고? 유주언니 어? 지금 메이저님이 안계시잖아요 어 언니가 은하언니를 업고 어 숙소 뛰어오는거 어때요? 예뻐 하하하하 얘 무겁다고 언니 지금 10시 1분이야 10시 1분 어머 What time is it? 알아 알아 은하 바위야 바위 은하 바위래 난 강색한 사람이니까 다들 어젯든 늦었으니 얼른 재촉하시기를 에이 뭐하고 있어 너 이거 먹으래? 아니 뭐 먹어 둘이? 여보세요? 응? 에이 이따 봐요 뭐야